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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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웃냐고는요 언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가 아니고 이 두 분 언니가 마음이 있는데 속마음이 알고 싶은 거예요? 네 언니가 보기에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언니 제가 있잖아 언니 혹시 좀 어지러운 게 없어요? 있어요 있어요? 네 많이 좀 그렇거든? 속도 조금 미싱거리는 것도 있고 미싱거리는 건 조금 그거 하는데 어지러운 게 많아요 언니 근데 언니 제가 이렇게 두 분 사주를 적었는데 적으면서 제가 언니한테 금방 물었잖아요 그냥 언니가 보기에는 있더냐고 근데 전혀 없거든예? 그냥 언니 혼자서 언니 혼자서 있잖아 좋아하고 뭐 붙이고 붙이고 장구치고 한다 하거든요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응? 네 네 이 두 분 사주 가지고 언니 여기저기 좀 봤죠 언니 네 어떻게 답이 나오던데 언니 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별로 안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왜 자꾸 남의 언니 네 하고 인연도 아니고 이러는데 있잖아 언니 뭐지 사주를 올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요 언니 이것도 어르신들한테 혼나요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네 네가 아니고 언니 새겨들으세요 언니 그냥 흘려들지 말고 응 저는 절대 있잖아요 언니가 뭐지 듣기 좋은 말 있잖아요 언니가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맞으면 해드리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분 다 언니 사주를 적는데 언니한테 마음 없어요 언니 응 그냥 언니 혼자서 좋아한다고 해요 언니 혼자 뭐 뭐라 해야 되노 뭐 뭐 얘기거리 언니 혼자 만든다 막 사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언니 물어는 봤어요? 대시해 봤어요 언니가 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던데 언니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가 아니고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있잖아 언니 언니한테 마음이 없었어 언니 어떻게 언니 네 실망했어요 언니 네 네 그거 실망이 아니고 언니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언니 왜 그래 무기력해요? 좀 힘 좀 내세요 언니 네 대답도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언니 네 한결같애 언니야 언니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